안녕하세요. 월간 인문학을 만나다 오늘 강연을 하게 된 소설가 장강명입니다. 저는 문학 독서에서 책을 읽는 순간 말고 책을 덮은 다음에 독서가 조금 더 이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오셨던 분들한테 조금 문학 독서를 다른 측면에서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소개받은 장강명입니다. 귀한 자리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말주변도 없는 데다가 타이틀이 소설과 인문학이잖아요. 이런 타이틀 가지고 말씀을 드릴 때 되게 이렇게 사기를 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원래 또 인문학 타이틀 달려있는 강연 중에 제가 보면 약간 저거 사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좀 들 때도 있고 저의 이력도 보면 제가 공대 나왔거든요. 공대 나오고. 그다음에 건설회사 조금 다니다가 신문사 들어갔습니다. 신문사 들어가서 신문기자 활동 한 11년 정도 하고 신문기자 하다가 소설가로 데뷔를 해서 소설가로 살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는 이런 자리에서 인문학, 소설가 인문학 이런 얘기를 드려야 되니까 되게 떨린데 그래서 문학이론이나 이런 거는 제가 잘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고 그냥 제가 소설가로 살면서 또 소설 독자로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것들 그런 거 조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뭐 저 사람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하면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시작하기 전에요. 제가 질문을 하나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한 20대 중반 즈음에 이 질문이 떠올라가지고 되게 답을 혼자 국리를 하다가 뭐 한 몇 년쯤 전에 찾았어요. 답을. 그리고 그 답은 한 30분쯤 있다 말씀을 드릴 건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거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이고요. 세계문학 전집 많이 나오죠. 여러 출판사에서. 리스트들 상당히 겹칩니다. 여기 뭐 양철북이랑 거미여인의 키스, 농담, 백년의 고독 이런 거 보이네요. 저기 위대한 개치비 이런 것들 보이는데 세계문학 전집을 볼 때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저기 나오는 책들은 왜 읽으면 다 기분이 안 좋아요? 좀 그렇지 않습니까? 동화도 슬프게 끝나는 것 조금 있긴 하지만 성냥파리 소녀라든가 인어공주라든가 그거 외에는 대부분 해피엔딩이잖아요. 왕자님이랑 공주님이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그 후로도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동화책 어릴 때 읽을 때는 다 해피엔딩이었는데 청소년 소설 즈음 가면서부터 조금 어둡게 끝나는 것들이 있더니 이제 어른이 돼서 남들이 좋다고 하는 책 이게 어떤 출판사의 추천 목록인 셈이죠. 이 책들이 고정 걸작이니까 이거 읽으세요 하는 추천 목록인데 그 추천 목록에 있는 책들을 읽으면 하나같이 기분이 우울해져요. 하나같이 기분이 가라앉아요. 읽으면 기분이 안 좋아요. 그것도 여러 출판사에서 추천을 하는데 그 출판사들이 무슨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다 기분 가라앉는 책을 추천을 합니다. 혹시 이게 뭐 필연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출판사 편집자들이나 평론가들이 변태라 가지고 그런 걸까요? 일단 이 질문을 던져놓고 강연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부모님 댁이 여기서 한 30분 정도 남쪽으로 더 가면 있는데요. 자주 갑니다.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갑니다. 가는 이유가 저희 부모님이 개를 키우시거든요. 근데 그 개를 제가 되게 좋아해가지고 찾아갑니다. 가면 저는 일단 그 개랑 막 한두 시간 계속 놀아요. 놀면은 저희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이제 뭐 저한테 뭐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하시다가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야 강명아 너희 아버지 진짜 이상한 사람이야. 이해를 못하겠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계기는 그날그날 왜 이해를 못하는가 그거는 그날그날 달라요. 왜 식사할 때마다 저렇게 쩍쩍거리면서 먹는지 모르겠어 뭐 이런 때도 있고 왜 이렇게 양말을 벗을 때 꼭 이렇게 안 뒤집어 놓고 이렇게 제대로 안 해놓고 뒤집어가지고 벗어놓는지 모르겠어. 왜 공항에서 그렇게 빨리 걷는지 모르겠어. 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걔랑 계속 놀면서 그 한쪽 귀로 들으면서 혼자 이런 생각을 하죠. 저희 어머니가 이제 70대이시거든요. 아버지도 70대이시고 두 분이 20대 때 결혼을 하셨습니다. 50년을 같이 사신 거잖아요. 특히 최근에 한 15년 정도는 뭐 아버지나 어머니나 딱히 일이 없으시니까 계속 같이 지내셨어요. 15년을 24시간 같이 지내세요. 그리고 저는 아버지랑 그렇게 같이 지내지 못했어요. 저는 20대 초반에 독립을 했는데 그럼 제가 철들고 한 10대 초반부터 20대 초반까지 아버지랑 한 집에서 10년 정도 산 거죠. 양쪽이 대화가 가능할 때 10년 정도 살았는데 그때 저는 학생이라서 바빴고 아버지도 회사 생활 하시느라고 바빠가지고 뭐 그렇게 얘기를 잘 안 나눠봤습니다. 아버지 좀 무뚝뚝하기도 하셔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잘 이해 못한다. 그럼 그건 이해가 되죠. 별로 뭐 대화 나눠본 적이 없고 나이 차이도 많이 나니까. 아니 근데 어머니는 아버지랑 50년을 같이 살았고 최근 15년은 24시간 동안 같이 있지 않았냐고 15년 내내 근데 어머니가 아버지 이해 못하면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요.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듣고 있어요. 너희 아버지 진짜 이상한 사람이야. 이러면 어머니가 이상한가 보다 하면 뭐 이상한가 보죠. 뭐 이러면서 듣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그렇게 이상하게 들리지 않죠. 저희 24시간 동안 같이 사는 사람 15년 동안 같이 살고 50년 동안 같이 산 사람도 이해 못할 수도 있는 거죠. 사람이. 아닌가요? 제가 대학을 이제 94년에 입학을 해가지고요. 1994년에 입학을 해서 구사학번입니다. 근데 저희 학과 동기들이 되게 친해서 9월 4일에 매일 매년 모이고 4월 9일에 또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1년에 두 번 꼭 모여가지고 술 마셔요. 지난달에도 모였습니다. 그거를 졸업하고 나서 졸업 직후부터 그렇게 4월 9일 9월 4일에 모였는데 이제 친구들이 같은 연배니까 모이면은 재밌죠. 재밌고 뭐 술 마시면서 얘기하면은 처음에 한 20대 후반이랑 30대 초반에는 하는 얘기가 다 똑같았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친구들이 우리 팀장 우리 부장 사이코패스인 것 같아 이상한 사람이야 되게 사이코패스야 진짜 소시오패스 같아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걸 시키고 막 이래 막 그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제가 지난달에 친구들 만났더니 이제는 그런 얘기 안 하는 게 자기들이 팀장이거든요. 지금은 무슨 얘기 하냐면 요즘 MZ 대박이야 골 때려 막 이런 얘기 합니다. 제가 20대 후반 때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나라에 사이코패스가 진짜 많구나 회사마다 하나씩 있구나 근데 내 친구들은 다 하필 그 밑으로 들어갔구나 아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요즘은 이제 아 요즘 MZ들이 진짜 이상한가 보다 뭐 이러고서 듣고 있는데 그것도 생각해보면 웃기죠. 일주일에 5일 동안 40시간 동안 한 사무실 있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 사람이랑 막 의사소통 하루에 8시간씩 하고 메신저로 이야기 나누고 얼굴 보고 이야기 나누고 가끔 밥도 같이 먹고 전화도 하고 뭐 이러는데 그러면서 속으로는 아 저 사람 저거 사이코패스 아닌가 저 사람 정상인 맞나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고 아저씨 저 사람 혹시 뭐 나중에 연쇄살인 저지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살고 있습니다. 뭐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같이 옆에 있는 사람 50년 동안 같이 산 사람 15년 동안 얼굴 보고 있는 사람 일주일에 40시간 동안 얼굴 보는 사람이 있는데도 그 사람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모르고 이상한 사람이야 사이코패스야 이러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가끔 또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어떤 거냐면 이 왼쪽 사진은 한 몇 년 전에 해외 뉴스에서 나온 사진인데요. 시리아 내전 때 사진입니다. 제가 아내랑 유튜브를 보고 있었는데 뭐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알고리즘이 저를 이끌어줘가지고 저 영상을 보기도 했습니다. 시리아 정부군이 민간인 구역에 폭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 남자가 폭격이 끝나고 나왔더니 딸이 폭격 때문에 죽은 거예요. 딸의 시신을 보면서 비명을 지르는 거를 옆에 종군 기자가 사진으로 찍은 겁니다. 사진으로 찍고 영상이 있습니다. 남자들이 40대가 넘어가면 남성 호르몬이 안 나와가지고 눈물이 많아집니다. 제가 저 뉴스를 보는데 저 아버지 이제 통곡하고 있죠. 갑자기 막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가지고 창피해서 이렇게 눈을 닦으면서 이렇게 옆을 보니까 아내도 울고 있어요. 아내도 울고 있고 여러분 시리아 어디 있는지 아세요? 혹시? 아세요? 아 전 모릅니다. 전 몰라요. 뭐 중동이랑 러시아 사이 어디 있는 거 알고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있고요. 시리아 국경 뭐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시리아 시리아 말 쓰나요? 아니면 아랍어 쓰나요? 저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모르고 시리아 국민 뭐 몇 명인지 뭐 잘 모르고요. 시리아 혹시 가보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앞으로 가보실 분 계신가요? 저도 가본 적 없고 앞으로도 안 갈 것 같습니다. 저 아버지는 저 남자는 제가 그 뉴스 보기 5분 전까지 저런 사람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리고 앞으로 평생 저랑 만날 일 없는 사람이에요. 만나도 의사소통도 안 될 거고 근데 사람이 24시간 동안 같이 사는 사람 이상하다 정상인이 아닌가 보다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러다가 갑자기 알지도 못하는 몇 천 킬로미터 떨어진 데 있는 모르는 나라 모르는 말 쓰는 그런 사람 때문에 갑자기 울어요. 여러분 혹시 그러신 적 있으신가요? 되게 참혹한 재난이나 전쟁 뉴스 같은 거 보다가 울컥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 없으세요? 한 번도 없으세요? 아 무슨 장소를 잘못 찾아왔나 있으실 거예요. 예전에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부르위 도끼를 전화로 성금하는 그런 TV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러면 온 가족이 그걸 보는데 어떤 뭐 부류한 그런 가족 사연을 보내주고 사회자가 나와가지고 뭐 이 가족을 도울 뿐 ARS로 700에 뭘로 전화를 걸면 성금이 쌓인다. 맨날 그 프로그램에 목표액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러면은 그러면은 가족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이미 그 전화 받는 타이밍쯤 될 때 저희 어머니가 울면서 전화기 앞에 가 계세요. 그래서 전화 그럼 ARS로 걸어주십시오 하면은 저희 어머니도 바로 겁니다. 그러면은 그 제 기억에 그 프로그램이 성금 목표액 못 채운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매번 채워요. 금방 채워요. 뭐 5천만 원이 목표입니다. 뭐 이 아이 수술비를 위해서 금방 채우더라고요. 그 TV 프로그램을 보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 때문에 누군가가 막 울면서 그 성금을 보냈던 거죠. 이게 참 생각해보면 이상하더라고요. 일주일에 40시간 동안 같이 일하는 사람 얼굴 보고 일하고 저 사람 어떤지 내가 대충 아는데 가족이 몇 명이고 애가 고등학교 다니고 목동에 살고 이런 거 아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는 속으로 사이코패스 아니야 이러고 있다가 아예 모르는 사람 보고 갑자기 펑펑 울고 성금 보내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왜 그러죠 이게 혹시 모르면 더 이해를 하기가 쉬운 건가요 그런 걸까요 아니면 텔레비전 화질로 화질이 좋아가지고 모니터 화질이 좋아가지고 그런 걸까요 제가 간혈을 안 하니까 더 이입을 잘하는 걸까요 그러면은 이건 어떻습니까 이 오른쪽 뉴스도 이건 2012년 뉴스인데 그때 슈퍼볼 복권이 몇 번 당첨자를 못 뽑아가지고 상금이 엄청난 액수가 됐었습니다 2억 달러 2억 1,800만 달러 1,800만 달러 다시 제 인생에 만날 수도 있겠죠 만날 수도 있고 대단한 말을 나누진 못할 것 같지만 만날 수도 있겠고 저랑 몇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먼 부부의 되게 기쁜 일입니다 기쁜 경사인데 그럼 이 뉴스를 보면은 제가 이분들 기쁨이 제 기쁨처럼 느껴져가지고 덩달아 막 기쁘고 와 내일처럼 기쁘다 그러나요 안 그래요 이쪽 뉴스 보면서는 누가 저 때린 것도 아닌데 제가 막 슬퍼가지고 울다가 이쪽 뉴스 보면서는 그냥 무덤덤해요 저 세금 좀 많이 떼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하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이분들보다 조금 더 잘 아는 부부 저한테는 좀 친숙한 부부 예를 들어 비랑 김태희 비랑 김태희가 가끔 비랑 김태희한테 좋은 일이 일어나요 뭐 비와 김태희 43억에 산 빌딩 150억으로 올라 4년 만에 150억으로 올라 이런 뉴스 나잖아요 그러면 아 나 비가 나오는 드라마도 봤고 김태희도 좋아하는데 내일처럼 기쁘다 막 이런 생각이 드나요 기분이 좀 안 좋아져요 오히려 그때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일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이거는 요즘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는 겁니다 뇌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냥 가설입니다 거울 뉴런이라고 하는 미러 뉴런 거울 뉴런 이라고 하는 게 아마도 인간한테 있는 것 같다 인간뿐 아니라 몇몇 동물한테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처음에 그 인간한테서 발견된 게 아니라 침팬지를 가지고 실험을 하다 발견이 됐습니다 침팬지 뇌에 뭐 이렇게 전기 신호를 측정을 하는데 어떤 침팬지가 있고 다른 침팬지한테 이 뇌 측정하는 기구를 붙였나 보죠 그리고 이 침팬지를 때렸더니 맞지 않은 침팬지가 꼭 맞은 것처럼 뇌에 몸 맞았을 때 뇌가 활성화되는 부위가 활성화되더라 처음에는 실험을 잘못한 줄 알았는데 그게 반복해도 계속 일어나더라 이게 아마 인간이 공감하는 원리가 아닐까라고 과학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가끔 이거를 거울 뉴런 세포라고 쓰시는 분이 계신데 그건 틀렸다고 합니다 그런 세포는 없어요 그런 세포는 없고 어느 뇌의 특정 부위가 특정 부위에 그렇게 공감을 느끼는 세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뇌에 전반적으로 그런 회로가 있는 것 같은데 또 몇몇 뇌과학자들은 그런 거 없다 라고 반박하시는 분도 계시다고 합니다 이게 있는 동물이 인간이랑 영장류 그리고 고래 이런 동물한테 좀 있다고 해요 자기가 겪지 않은 일인데 자기랑 같은 종에 자기 동료가 겪은 걸 보고 자기도 겪은 것처럼 느끼는 거 얘가 신 음식을 먹으면 나도 떫은 느낌이 나고 얘가 맞으면 나도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런 거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까지는 이제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이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저의 그냥 저의 가설이랄지 추측이랄지 이런 겁니다 저희가 공감을 할 때 공감을 하긴 합니다 공감을 하긴 하는데 그 공감의 대상이나 폭이 그때그때 왜 그렇게 달라질까 생각을 해보면 제 생각엔 저런 것 같습니다 저나 여기 계시는 여러분이나 되게 서로 원래 이해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몇 천 킬로미터 떨어진 사람한테도 공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때 저희를 묶어주는 거는 기쁨이 아니라 슬픔 같습니다 고통 저희를 제일 강하게 묶어주는 거는 고통인 것 같아요 사람이 다른 사람이랑 엮여요 근데 고통으로 엮여요 행복으로 엮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행복으로도 조금 엮이는데 행복이 엮어주는 범위는 되게 좁고 짧은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집니다 어린아이가 행복하면 나도 조금 행복해지죠 근데 뭐 나랑 상관없는 사람 멀리 떨어진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다고 나까지 행복해지지는 않아요 행복이 엮어주는 범위는 되게 짧은데 근데 고통은 되게 저를 먼 데까지 많은 사람들과 엮어주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저의 경험입니다 고통으로 엮일 때에는 몇 천 킬로미터 떨어진 모르는 사람한테도 엮인다 그러면은 다시 그 질문을 던져볼 수 있죠 그 아니 그러면은 그럼 저희 아버지도 고통이 있을 텐데 고통이 있을 텐데 왜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의 고통에 공감을 못하고 팀장님들도 고통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위에서 뭐 임원진이 뭐라고 뭐라고 막 시키고 압박하고 자기는 건강이 안 좋고 아이들은 뭐 집에 가면 집은 어떤 문제가 있고 회사 프로젝트는 프로젝트대로 문제가 있고 하면 그 팀장도 고통이 있을 텐데 왜 그 팀장이랑 같이 일하는 동료는 그 팀장의 고통에 공감을 못하지 신입사원도 신입사원대로 고통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이 지금 제대로 가는 걸까 이 회사 맡게 된 걸까 지금 뭘 지시를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나 연애는 어떻게 하나 집은 언제 사나 고통이 많이 있을 텐데 그건 왜 고통 공감을 못하나 왜 팀장이 이 사람이 고통받고 있다는 걸 모를까 그래놓고 몇 천 킬로미터 떨어진 시리아 아버지한테는 어떻게 공감을 할까 고통이 전달이 돼야죠 고통이 전달이 되려면 매개체가 필요한데 일단 제일 강력한 매개체는 저는 표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세상에서 표정이 제일 다양한 동물이 인간인 거 아세요 사람이 표정이 제일 다양합니다 그게 이것도 과학자들이 추측을 하는데 인간이 사회생활이 너무 중요한 동물이다 보니까 집단생활을 하면서부터 얼굴 근육이 아주 발달해서 표정을 잘 전달할 수 있게 됐다는 그런 가설을 내세워요 사회적인 동물일수록 표정이 다양하고 개들도 사람이 키울 때 표정이 더 다양해지고 들개가 되면 표정이 없어집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저 사람이 지금 화가 났는지 기분이 좋은지 슬픈지 기쁜지 이거를 파악을 빨리 해야 그 집단에서 생존을 잘할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표정을 파악하는 능력이 매우 발달을 해서 표정이라는 언어는 어떤 언어냐면 제가 어디 유기니의 원주민을 만나가지고 그 원주민도 한국어 모르고 저도 그 사람 원주민 언어 몰라도 유기니 원주민이 슬픈지 기쁜지 화났는지 느긋한지는 알 수 있어요 그 원주민도 제 표정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아무리 여러 번 실험을 해도 똑같아요 어느 나라 사람한테 어느 나라 사람 표정 물어봐도 어떤 얼굴 표정 갖다 놓고 모든 문화권의 모든 사람한테 이 사람 화난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하고 물어봐도 답은 똑같습니다 화나는지 화 안 났는지 이런 거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다들 외국 가면 금방 느끼실 겁니다 외국 가도 느끼고 그냥 뭐 우리 살면서도 그 사람 미묘한 표정 금방 압니다 금방 알아가지고 일단 고통이 전달이 될 때요 표정으로 쉽게 전달이 돼요 쉽게 아주 고통스러운 사람은 그런 고통을 느낄 때만 짓는 표정이 있고 자식을 잃은 아버지만 짓는 표정이 있습니다 자식을 잃은 아버지가 짓는 표정을 보면 우리는 바로 저 사람이 엄청난 고통에 쌓여 있구나 엄청난 고통을 느끼고 있구나 하고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확 열려버립니다 그 사람 고통이 제 고통인 것처럼 느끼게 되죠 아까 그 시리아 매전 뉴스요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볼게요 그 뉴스 만약에 제가 라디오로 들었으면 울었을까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아버지 표정을 봤기 때문에 운 거예요 그걸 라디오로 들었으면 저는 그냥 슬픈 일이구나 했을 겁니다 근데 표정을 봤기 때문에 지진 뉴스를 보다가 우리가 우는 거 ARS에 전화를 거는 거 그 앞에 그 영상에 그 고통받는 가족의 표정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릴 때 뭘 하나 배웁니다 뭘 배우냐면요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 문명인이 되어가는 과정으로서 하나를 꼭 배우는데 뭘 배우냐면 자기 감정을 드러내지 말라는 걸 배웁니다 어린이들은 조금만 기뻐도 막 웃어요 조금만 슬프면 막 울고 근데 그거를 저희가 사회화를 시키면서 그렇게 감정 드러내는 거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의연해지라고 조금 기뻐도 너무 그렇게 웃지 말고 조금 기분 안 좋다고 그렇게 펑펑 울지 말고 의연해지라고 해서 결국에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대부분의 슬픔 기쁨 기쁨 고통 즐거움 이런 거 그냥 감추는 사람이 됩니다 대체로 못 표정하게 살아요 특히 한국 사람들 그렇고요 그 중에서도 한국 남자 그렇고 그 중에서도 좀 어르신들 더 그렇습니다 무뚝뚝하죠 여러분 최근 일주일 사이에 뭔가 고통을 겪으셨죠 안 겪으셨어요? 일주일 사이에 즐거운 일들만 가득하셨어요? 저 일주일 사이에 최근 일주일 사이에 고통 겪었습니다 뭔가 좀 좌절스러운 일도 있었고 개인적으로 좀 모욕감을 느끼기도 하고 낭패를 느끼기도 하고 어디가 약간 아프기도 하고 입이 좀 헐어가지고 아프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제가 어떤 표정 지었는지 아십니까? 그때 이런 표정 지었습니다 그냥 무표정 했죠 지금 지금 앉아계신 여러분들 표정도 대충 이래요 그냥 뭐 저희들 다 그러고 살아요 저희 아버지 표정도 그래요 뭐 마음속에 무슨 고민이 있어도 그냥 이러고 계시니까 어머니가 아버지의 고통이 아버지의 얼굴에 표정에 전달이 안 되니까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이러고 있고 팀장들이 회사에서 짓는 표정도 이렇습니다 표정을 안 짓습니다 자기가 무슨 고통이 있어도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팀장이 막 무너져가지고 막 어디 탕비실 같은 데서 혼자 울고 있고 그러면 그때 다른 팀원들이 놀라죠 어이 팀장님 왜 그러세요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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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야 저 사람 고통이 있었구나 뭐 이렇게 놀래고 신입사원들도 고통이 있을 때 신입사원들은 표정이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신입사원들은 그런 고통이 있을 때 표정이 무표정하지는 않고 좀 멍한 표정 짓더라고요 아 이런 표정 그런 거 짓고 다니다가 근데 그 신입사원도 갑자기 막 무너지는 날이 있죠 막 펑펑 울고 막 이러면은 그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그전까지는 이 사람한테 공감할 생각을 전혀 못하다가 갑자기 펑펑 우니까 갑자기 그것 때문에 공감이 돼서 놀래서 아니 강명씨 왜 그래 뭐 무슨 일 있어? 뭐 이러고 어이 집에 들어가 집에 들어가 아이고 그랬겠구나 그때 비로소 갑자기 공감이 발휘가 됩니다 근데 그 팀장의 고통 뭐 저희 아버지의 고통 신입사원의 고통이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고통만큼 큰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참을 수 있고 꾹 참고 있고 저희가 그래서 꾹 참고 살다 보니까 그렇게 꾹 참고 사는 사람들끼리 서로 무표정하게 있다 보니까 저 사람이 무슨 고통이 있는지 모르고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여러분들로 뭐 앞으로는 조금만 기뻐도 활짝 웃고 조금 슬프면 막 우세요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그런 어떤 자식을 잃은 정도의 고통이 아닌 미묘한 고통 그것도 표정에 잘 드러내는 분들이 있죠 훈련을 잘해가지고 잘 드러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그런 고통 그런 아주 큰 고통은 아닌 미묘한 고통들을 전달을 해야 되니까 그걸 직업적으로 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분들이 이런 배우분들이죠 그 미묘한 고통을 전달하는 게 어려워요 어렵다는 증거로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이 20년 동안 짝사랑해오던 사람이 있었는데 나는 이미 결혼을 했고요 20년 동안 짝사랑해온 첫사랑이 있었는데 자존심 때문에 그 사람한테 고백은 안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사고로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고통스럽겠죠 근데 뭐 자식을 잃은 정도의 고통은 아니겠죠 그래서 적당히 감추려고 하는데 그런 고통을 표정으로 전달해 보시오 라고 배우 오디션장 같은 데서 나오는 게 그런 거죠 대본이 써있고 배우분들은 그런 걸 직업적으로 합니다 뭐 대본을 보고 아 이 사람은 이런 고통을 느끼겠구나 그럼 그런 고통을 느끼는 사람의 표정은 어떤 표정일까 근데 이거 저희들은 못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표정을 짓는지 상상도 잘 안되고 얼굴 표정으로 그걸 전달을 해라 라고 하면은 전문 연기자가 아닌 저희들은 그 표정 어떻게 지어야 되지 하고 당황을 하고 어색한 표정 짓습니다 신인 연기자도 그 표정을 못 짓고 그래서 오디션 통과를 못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장만옥 배우 같은 분은 아주 연기력이 뛰어나고 그때 자기 얼굴 근육을 어디를 긴장시키면 되고 눈빛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니까 20년 동안 짝사랑해오던 남자가 결국에는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짓는 표정 이런 표정 지을 수 있죠 이런 표정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뛰어난 배우라고 하는 거고 저희들은 못 지어요 저희들은 저 상태에 빠져도 저런 표정 못 짓고 무뚝뚝하게 있을 거예요 딸한테 양육비를 보내야 되는데 돈을 보낼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매춘을 해야 되는데 그때 내 마음의 고통을 표정으로 연기해보시오 하면 대부분의 배우들한테도 이게 되게 힘든 연기일 거고 대부분은 못합니다 어색하게 발연기를 하는데 NSOA 같으면 할 수 있죠 자식을 잃은 고통까지는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런 상황에 빠진 사람들이 그냥 무뚝뚝하게 꾹 참고 매춘을 성매매를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상황을 이런 표정을 지으면은 관객들은 표정을 보고 아 저 사람이 되게 고통에 쌓여있구나 그런 고통에 쌓여있구나 하죠 저희는 못하고 배우들이나 그것도 아주 뛰어난 배우들이나 간신히 할 수 있는 건데 배우들한테도 사실 한계는 있어요 어떤 고통을 잘 연기하는 배우가 있어서 예를 들어가지고 최민식 배우님이 잘 연기하는 고통이 있고 이병헌 배우가 잘 연기하는 고통이 있고 장만옥 배우는 저런 연기에 특화가 돼 있고 쇼팬은 이런 연기에 특화가 돼 있고 막 온갖 고통을 사람의 감정이나 고통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너무 복잡해서 그 복잡한 거를 표정만으로 다 전달을 해라 라고 하면은 그거는 인류 배우들한테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면은 표정으로 전달이 안되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 처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고통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되게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뭐죠? 쓰면 되죠 써서 보여주면 되죠 내가 20년 동안 짝사랑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이렇게 저렇게 짝사랑해왔고 고백을 할까 말까 망설이기도 하고 한 번은 진짜 이 집 뛰쳐나가서 너 가서 고백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럴지도 않고 꾹 참았는데 그때마다 속이 막 이렇게 소화불량 걸린 것처럼 부글부글 끓기도 하고 잠도 안 오고 이랬는데 그 남자가 엊그제 죽어버렸어 나 지금 너무 공허하고 허망해 라고 쓰면 됩니다 쓰면 그 복잡한 마음을 읽으면서 아 공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2024년에 한국에서 사는 한국에 그것도 서울이라는 대도시에서 사는 40대 남자입니다 한국어를 쓰고 있죠 오만과 편견이 나온 게 1813년이에요 211년 전 작품이에요 오만과 편견 주인공 엘리자베스 베넷은 19세기 영국의 시골에 살고 있는 20대 젊은 여성입니다 저랑 나이도 다르죠 성별도 다르죠 세대도 다르죠 쓰는 언어도 다르죠 산의 시대도 다르죠 문화도 다르죠 도시에 사냐 시골에 사냐 이런 거 다르죠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제가 200년 전에 살았던 젊은 여성 살진 않았지만 어쨌든 200년 전 배경인 외국 젊은 여성 이야기를 읽다가 엘리자베스 베넷의 어떤 고통에 공감을 해요 싸가지 없는 그 다시라는 놈이랑 좀 썸을 타는 건지 뭔지 묘한 상태인데 되게 자기가 망신스러운 경험을 다시 앞에서 막 빗 쫄딱 맞고 하게 될 때 되게 창피하고 분하고 뭐 이런 수치스럽고 이런 경험을 오만과 편견을 읽으면서 제가 갑자기 그걸 공감을 해요 제가 회사에서 옆자리 있는 동료를 보면서는 쟤 무슨 생각하는 거야 쟤 이상한 놈 아니야 왜 말이 없어 뭐 이러고 일을 왜 줬다 이러면서 이해를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200년 전 이건 뭐 지구 반대편조차 아니고 정말 동떨어진 200년이 문제입니까? 2000년 전 작품을 보면서도 오디세이아를 읽으면서 일리아스를 읽으면서 몇 천년 전 청동기 시대 사람들의 슬픔에 막 공감을 합니다 아킬레스가 이래가지고 막 울 때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몇 천년 떨어진 사람 더 이상한 거 블레이드 러너 원작이 있거든요 원작 소설이 있습니다 전기항은 안드로이드의 꿈을 꾸는가 필립 케이 딕의 소설인데 소설이랑 영화랑 내용이 좀 다르긴 합니다 여기 나오는 캐릭터들은 지구에 존재한 적이 없어요 존재한 적도 없고 인간도 아니에요 레플리컨트라고 하는 복제 인간들입니다 근데 그 레플리컨트가 살겠다고 애를 쓰다가 죽으면서 자기를 쫓아다니던 사냥꾼을 구할 때 그러면서 죽을 때 제가 그 레플리컨트의 희생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존재한 적도 없는 존재에 이게 배경이 2019년이라서 이미 지나가거든요 지나갔는데 존재한 적도 없는 복제 인간의 고통 때문에 제가 마음이 확 열려요 되게 이런 힘이 있습니다 행복한 거 그 어떤 해피엔딩이 제 마음을 열어주진 않는데 그 글로 묘사된 고통 때문에 제가 마음이 확 열립니다 저는 아마 그 사람의 마음을 열고 이렇게 다른 사람이랑 닿을 수 있게 하는 게 고통이라서 좋은 작품들이 그래서 좋은 문학 작품들이 고통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즐거운 이야기 행복한 이야기는 그렇게 오래 남지 않고 제 마음을 확 열어주지도 않는데 고통이 열어주는 범위는 되게 어마무시합니다 범죄자한테도 갑자기 이입을 할 수가 있고요 공감을 할 수 있고 죄와 벌 주인공 도끼 살인마 아닙니까 별 이유도 없이 전당포 노파랑 그 노파의 자매를 도끼로 쳐죽인 그런 천인공 노할 놈인데 게이의 고통 때문에 제 마음이 열립니다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좋은 작품일수록 좋은 작가일수록 되게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 쓰게 되고 그 결과 고정걸작 목록들이 다 고통스러운 내용들이 많은 그런 작품들로 차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고정걸작이 고통이 많은 이유고 근데 제가 오늘 강연 제목이 감동에 주의하세요 인데요 그래서 이 영화 제목은 그냥 감동주의보라고 해서 그냥 갖고 왔습니다 이 영화는 저도 안 봤고요 저희가 그렇게 고통 때문에 가슴이 확 열리는 순간 되게 이상야릇한 흥분상태에 빠져가지고 내가 이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순간 그 순간에 뭔가 그런 경험이 드물죠 드물고 그 순간을 일단은 감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 감동이 문학작품 문학독서의 목적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저는 감동받으려고 우리가 책을 읽는다고 좋은 책을 읽는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희가 뭔가 그렇게 마음이 열린 순간에 그걸 가지고 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 그러니까 이 순간이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뭘 해야 되느냐 뭘 해야 되느냐면요 이 거울 뉴런이 아무 때나 켜지는 게 아니에요 고정걸작을 읽으면 뭐 그거 읽으면 모든 작품에서 다 감동받으세요? 아닐 겁니다 가끔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 작품이 다들 좋다고 하는데 저는 이 작품을 읽고 별 감동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하면은 그 서로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남들이 다 좋다고 하는 작품 무덤덤하게 읽는 경우 되게 많아요 위대한 계측이 왜 위대한지 모르겠어요 계측이 좀 스토커 같지 않습니까? 대미안도 저 별로 안 좋아요 대미안 읽고 이게 왜? 호밀바테 파수꾼 읽고도 이게 뭐? 제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저도 되게 깊이 감동받는 소설이 있고 몇 번씩 되풀이해서 읽는 소설이 있는데 제가 저 고정걸작 목록에 있는 모든 작품 감동 느끼진 않아요 그 이유는 제가 못나서가 아니라 이 사람의 고통이 내 고통처럼 느껴져 하는 고통이 있고 아닌 것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저한테 저의 마음을 확 열게 하는 어떤 고통이 있는 거죠 거꾸로 조금 돌려 얘기하자면 제가 그 작품의 주인공이든 다른 등장인물이든 그 등장인물의 처지에 갑자기 서게 되는 그 주인공의 처지에 서게 돼서 그 사람 고통을 생생하게 느끼게 되는 그런 등장인물이 나오는 소설이 있고 아닌 소설도 있죠 저라고 해서 모든 고통을 다 똑같이 느끼는 게 아니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여러분이 되게 민감하게 생각하는 어떤 고통이 있을 거예요 어떤 고통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도 다 다르고요 어떤 사람은 곤충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높이 올라가는 거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사회적 위신 추락하는 거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가족이랑 헤어지는 거 두려워하고 다 다릅니다 그게 저희의 개성이죠 그걸 잃었을 때의 고통에 대해서 느끼는 것도 다릅니다 제가 두려워하지 않는 걸 잃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저는 별로 뭐 그런갑지? 고통스러운가 보지? 난 잘 모르겠네? 뭐 이런 정도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다른 사람한테는 그게 되게 고통스러울 수 있죠 즉 저희가 어떤 책을 읽다가 굉장히 마음이 열리면요 뭐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고통 같은 건 아마 누구한테나 다 고통스러울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좀 어떤 특별한 종류의 고통인데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되게 열렸다면은 그 고통은 나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아 내가 바로 이 고통에 되게 민감한 사람이구나 내가 바로 이 고통이 나의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 순간이 저한테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의 처지를 섰기 때문에 그 상황을 가지고 뭔가 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이 저의 정체성에 대해서 내가 누구냐 하는 거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저의 서사에 대해서 나는 왜 여기에 있고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이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저의 과업에 대해서 난 뭘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이게 되게 분명한 건데 분명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가슴으로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고통스러웠으니까 그게 그 고통이 나한테 말을 걸지 않았으면 내가 마음이 아프지 않겠죠 내가 마음이 아픈 걸 보면 나는 고통스러운 거고 내가 고통스러운 거는 이 사람이 이 등장인물이 고통스러운데 내가 거기에 공감을 했기 때문이고 공감을 한 이유는 내가 평소에 이 고통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고통은 감동은요 신호예요 신호 감동이 목적이 아니라 당신 여기서 뭘 느꼈어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그 다음에 그 신호를 가지고 거기서부터 찾아야 됩니다 제가 감동이 목적이라고 하는 분들 보면 조금 개인적으로 안타깝습니다 감동을 하면 이게 되게 흔치 않은 경험이에요 하루에 막 세 번씩 감동하는 분 계세요? 안 계시죠? 감동이라는 거 그렇게 흔하게 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또 그것도 많은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 뭐 그 정도 이제 깊이 감동하는 일이 생기는데 감동을 하면 저희가 기분이 이상야릇한 흥분 상태가 되고 뭔가 이게 드문 경험이라는 거 자체는 금방 알죠 그리고 뭔가 마음이 확 열리니까 그만큼 내가 딴 사람이 된 것 같고 약간 어떤 고향된 것 같고 땅에서 좀 떨어진 곳에 있는 것 같고 마음이 좀 정화되는 것 같으니까 그 상태가 좋으니까 아 좋다 하면서 넘어가버리는 분이 계시는데 그 좋다 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아 이거 왜 좋지? 내가 왜 지금 마음이 열리고 왜 고향된 기분을 느끼지? 이 감동이 지금 나한테 뭘 말해주고 있는데 하고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 찾는 게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립니다 짧게는 한 3일 정도 걸리기도 하고 길게는 뭐 일주일, 한 달? 이렇게 걸리기도 합니다 다시 한 번 솔직하게 저희 한 번 이야기를 해보아요 저 고정 걸작들을 읽고 나서요 혹시 까미의 이방인 마지막 페이지 딱 덮은 순간에 아 실존주의에 대해 인간을 인간의 실존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명작이구나 이러고 이런 생각 하시는 분 계세요? 네 없죠 죄압을 읽고 나서 아 인간의 구원은 이토록 힘든 것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없어요 그런 생각하는 분 계시면 다 거짓말쟁이들이에요 그런 책들을 읽고 나서 보이는 당연하고도 정상적인 반응은 뭐냐면 마지막 페이지를 딱 덮고 나서 자경호도 그렇고 정직하게 그런 미대한 문학 작품들을 읽는 좋은 작품들을 읽는 모든 사람이 해야 되는 딱 적당한 반응 딱 정상적인 반응은 뭐냐면 마지막 페이지를 덮고 나서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어리둥절한 겁니다 어리둥절한 거 뭔 말인지 모르겠어 이게 아니고 여기 뭐 있어 내가 뭘 느꼈어 내가 마음이 되게 움직였어 영어로 감동을 moving이라고 하죠 내 마음이 움직였어 근데 왜 움직였는지 모르겠어 한 그런 어리둥절한 상태 이방인을 읽고 나서 메르소가 그렇게 격렬하게 신부를 쫓아내고 사형 때에 가는 거를 기쁘게 생각한다고 할 때 뭔가 어디 한 대 얻어맞은 것 같고 어리둥절한 기분이 들면서 마음이 움직인 것 같은데 왜 움직였는지는 모르겠어 라고 하는 게 그게 정상적인 반응이고 제일 적절한 반응입니다 그 반응을 느꼈다고 내가 못난 놈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그게 맞는 반응입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찾아야죠 그런 반응이 없이 어리둥절한 그런 게 없이요 그냥 힘들게 다 읽었다 이런 책도 있죠 힘들게 다 읽었다 그런 책은 그냥 넘기시면 돼요 내 마음이 안 움직였으니까 책이 나랑 안 맞는 건지 내 수준이 못 올라온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책은 넘기시면 되고 저희가 중요한 건 아 여기 뭐가 있어 내가 마음이 움직였어 내 마음이 움직였다는 것 자체는 내가 알죠 되게 드문 경험이니까 그리고 그때부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어느 순간에 왜 마음이 움직였을까 이 고통이 왜 나한테 그렇게 다가왔을까 생각을 해야 되는데 21세기 한국인이 그걸 매우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는요 어리둥절한 기분 잘 느꼈어요 좋아요 되게 흔치 않은 기회입니다 감동을 받았고 내 마음이 열렸고 나 지금 평소 같지 않아요 한번 궁금하잖아요 그때 궁금할 때 저는 궁금한 거를 질문을 해서 답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질문하시면 안 돼요 보통 여기에 질문을 해요 검색을 해봅니다 네이버 이방인 이방인 까미 검색을 하면 다른 사람이 쓴 서평도 나오고 평론가가 쓴 것도 나오고 작품 해설도 나와요 그럼 대부분 잘 썼기 때문에 작품 해설 같은 거 보고 있으면 까미가 29살 때 알제리에서 어째는데 당시 프랑스 문단계는 이랬고 이 책을 네모로 해서 까미는 어떻게 됐고 이후에 바로 이거의 설명서인 시지프 시지프 신화 책을 내고 실존이란 어떤 것이고 그래서 사르트르랑 논쟁을 하고 이런 거가 막 나오거든요 그럼 그 말이 멋있고 내가 잘 모르겠는 어려운 말이니까 그걸 끄덕끄덕 하면서 읽다가 아 내 마음이 이래서 움직였구나 하고 끄덕끄덕 하고 그런 글 몇 개 찾아본 다음에 아 역시 까미 위대한 작가고 이방인 위대한 작품이구나 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왜 마음이 움직였는지 압니까? 아니에요 그 작품 해설이 나의 고통에 대해서 내가 왜 고통을 느꼈는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내가 거기서 왜 고통을 느꼈지라고 말할 사람 나밖에 없는데 진짜 그 아까운 기회인데 한 달에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 힘든 기회고 내 내면을 탑하고 들어가서 내가 누군지 내 서사가 뭔지 내 과업이 뭔지 알아낼 수 있는 정말 천금 같은 기회인데 이거 검색 몇 번 하고 그냥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서 아 감동해서 좋았어 다음 책도 읽어봐야지 하고 기약 없이 떠나버립니다 얼마나 아깝습니까? 이거 검색하지 않기를 권합니다 이런 면에서 21세기 한국인이 20세기 한국인보다도 처지가 안 좋습니다 예전에 이런 게 없었을 때는 검색할 길이 없으니까 특히 안 유명한 작품 같은 경우에는 혼자 생각을 했었어야 됐어요 그 책을 읽은 다른 사람 만나기도 어려우니까 혼자서 무슨 뜻이지? 뭐 하면서 생각할 기회가 그나마 지금보단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그냥 이거 검색해버리고 넘어갑니다 저의 첫 번째 조언인데 그런 좋은 책을 정말 기적같이 만나서 마음이 열린 걸 확실히 알았을 때요 검색하지 마세요 3일이고 한 달이고 한번 참아보십시오 나 그때 왜 감동받았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20세기 한국인도 근데 21세기 한국인이랑 똑같이 조금 불리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인한테만 좀 특별히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한국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문학 교육을 받는데 문학 교육을 어떻게 받냐면 국어 교과서라는 책에 실린 어떤 문학 지문을 보고요 문제를 푸는 걸로 교육을 받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대부분 저런 문제예요 다음 중 저자의 의도가 아닌 것은 저자의 의도에 가장 부합하는 것은 저는 그 자체가 되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어요 교육이라는 게 어떤 목표가 있고 야생의 아이들을 사회화된 사회 구성원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생각을 좀 통일시켜야 되고 이런 글을 읽으면 이런 걸 느껴야 된다고 저희가 가르치는 그런 과정이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공정하게 평가를 해야 되니까 객반식 문제라는 게 나오는 것까지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래서 그 문제를 열심히 풀고 학생들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이 문제를 너무 열심히 풀다 보면요 그리고 너무 오래 풀다 보면 저희가 어떤 잘못된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무지불식간에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첫째로 문학 독서에 정답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둘째로 그 정답은 저자의 의도를 알아맞추는 것이다 제 생각에는 그 두 가지 다 틀렸습니다 두 가지 다 틀렸고 그거를 저는 어떻게 아냐면 제가 저자거든요 제가 저자인데 독자가 이거 이렇게 읽었다 저자의 의도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 의도 그렇게 중요합니까? 정말 솔직히 말씀드려서 마감에 쫓기다 대충 쓴 게 대부분입니다 그때 떠오른 생각으로 쓴 게 대부분이고 글쎄 저는 그렇다 치고 저는 그냥 마감을 잘 못 지키는 작가니까 그렇다 치고 이게 난센스가 아니고 2009년에 중앙일보에 난 기사입니다 저자의 의도하고 가장 부합하는 것은? 이라는 문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승호 시인이 그 문제를 봤는데 1, 2, 3, 4, 5번이 다 자기의 의도였다는 거예요 시인이 어떤 단어를 쓸 때 의도가 한 가지인 줄 아냐고 여러 가지 의도를 담아서 썼고 그 1, 2, 3, 4, 5번이 다 내 의도였다 그런데 그중에서 이게 제일 의도인 것 같아서 그걸 찍었더니 틀렸더라 그런 인터뷰를 하십니다 요즘은 그래가지고 저자의 의도가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는 문제를 잘 안 내더라고요 그러진 않는데 가장 적절하게 해석한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그 문제의 필요성은 필요성대로 인정을 하는데 저자의 의도 그거 뭐 그렇게 중요한가 모르겠어요 제가 좀 생각을 해보면요 아예 이렇게 좀 거꾸로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문학 독서의 정답이 있고 그 정답이 저자의 의도 알아맞추는 거라면요 문학책 뭐하러 읽어요? 그냥 저자한테 이거 왜 썼냐고 물어봐가지고 그 메시지 들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자의 의도를 들으면 되지 뭘 길게 200쪽, 300쪽 그걸 다 읽고 있습니까?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학 독서의 정답이 있으면요 작품 해석이 왜 시대마다 바뀌어요? 정답이 있으면 안 바뀌어야 될 거잖아요 근데 왜 바뀝니까? 리어왕입니다 요즘 이제 문학 출판사들이요 그 세계문학 전집을 리커버를 많이 해요 표지가리를 많이 하면서 저런 시리즈들을 냅니다 한국 소설가들이 세계문학 전집에 각 작품마다 작품 해설이랄까 추천사랄까 감상문이랄까 이런 걸 쓰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출판사 두 곳에서 그 작업을 했는데요 어디였더라? 사계절인가? 어딘가 세계문학 전집에서는 동물농장에 제 해설을 썼고요 그리고 민음사에서 리어왕에 썼습니다 제가 리어왕 좋아하거든요 리어왕 줄거리 다 아시죠? 리어가 있고 첫째 딸 건얼일, 둘째 딸 리건, 셋째 딸 코델리아 리어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은퇴하려고 하고 딸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건얼일한테 너 아빠 얼마나 좋아하니? 하니까 하늘만큼 땅만큼 좋아해요 하니까 왕국의 3분의 1을 줍니다 둘째 딸 리건한테 넌 아빠 얼마나 좋아하니? 언니보다 더 좋아해요 하니까 또 왕국의 3분의 1을 줍니다 근데 사실은 코델리아를 제일 사랑하고 있었죠 코델리아한테 넌 아빠 얼마나 좋아하니? 하니까 코델리아가 전 그런 거는 말로 안 할래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리어가 삐졌어요 삐져가지고 이런 불효막심한 것 코델리아한테 줄 땅도 그냥 언니들한테 나눠가지고 줬습니다 코델리아를 내쫓았는데 알고 봤더니 건얼일이랑 리건이 불효자식들이라가지고 아버지를 구박을 하기 시작을 하고 리어가 뒤늦게 자기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코델리아가 괜찮은 사위랑 결혼해서 와서 다시 행복해지는가 했더니만 일이 꼬이고 꼬여가지고 결국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이 다 죽는 걸로 끝이 납니다 제가 이 작품을 좋아해서 민음사 세계문학전집에 작품 해설이랄지 추천사를 쓰면서 리어왕을 읽으면서 특히 어떤 저한테 필요한 현대적인 교훈을 되게 강렬하게 느꼈다고 그런 교훈을 준 고마운 작품이라고 썼습니다 무슨 교훈이냐 부동산은 함부로 증여하면 안 된다 진짜로 그렇게 썼습니다 내가 그렇게 써가지고 민음사에 보냈더니 그 민음사 편집 부장님이 문항평론가시거든요 그걸 읽고 답장을 보내왔어요 너무 잘 써주셨다고 되게 글이 좋아가지고 여러 번 읽었다고 리어왕 그 작품 해설이 제가 웃기려고 쓴 게 아니고요 진짜로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리어왕 지금 뭐 어떤 리어왕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리어왕 아까 네이버나 구글이나 다음에 검색을 하면요 대학생 리포트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게 대학교에서 교양 수업 시간에 과제로 내주니까요 식스피어 4대 비극 중 하나 보고 나서 감상문 써 알아 하는 과제가 있으니까 그 과제 리포트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다 똑같아요 어떻게 똑같냐면 고대 그리스 비극은 운명 비극이었는데 그래서 오이디프스는 운명 때문에 저주받아가지고 엄마랑 결혼하고 아빠 죽이고 이랬는데 식스피어 비극은 성격 비극이다 그래서 식스피어 비극 속에서는 인물이 자기의 성격적 결함 때문에 비극을 맞는다 햄릿은 우유부단한 성격 때문에 비극을 맞고 오셀로는 질투심 때문에 비극을 맞고 맥베스는 지나친 야심 때문에 비극을 맞고 리어는 뭐뭐 때문에 비극을 맞는다 나는 앞으로 그런 결함을 극복하는 착한 어른이 되어야지 이런 류의 좀 웃자고 얘기하면 그런 건데 리어의 성격적 결함으로는 허영심 이런 게 꼽히죠 아니면 어리석음 왜 그렇게 딸들을 불러놓고 아빠 얼마나 사랑하냐 이런 거 왜 물어보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그런 감상문에 별로 동의가 안 되는 게요 허영심이 아무리 많았어도 그 땅 안 줬으면 그 왕국 안 줬으면 계속 잘 살았어요 너 아빠 얼마나 사랑하니 하고 물어본 다음에 그냥 어 그래 또 돌아가라 이러고 왕국 계속 갖고 있었으면은 비극에 안 맞았을 거예요 이 리어가 비극을 맞은 이유는 허영심 때문이 아니라 왕국을 줬기 때문입니다 증여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걸 어떻게 알게 되느냐면요 제가 리오왕에서 제 마음이 열리는 부분이 있어요 어디냐면 둘째 딸네 집에서 쫓겨날 때입니다 리오가 원래 호위무사가 호위기사가 100명이 있습니다 첫째 딸네 집에서 머물 때 첫째 딸의 성에서 머물 때 첫째 딸이 호위기사를 너무 많다 하면서 50명으로 줄이라고 합니다 줄입니다 근데 첫째 딸이 자기를 계속 구박을 하니까 아 정말 더러워서 못해먹겠다 이러면서 둘째 딸네 성으로 갑니다 둘째 딸이 자기가 잘 모실 테니까 호위기사 다 물리라고 호위기사가 왜 필요하냐 그래서 호위기사들을 다 내보냅니다 그랬는데 둘째 딸도 리어를 잘 모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막 구박을 하니까 리어가 또 삐져가지고 성을 나오는데 얼마 전까지 자기가 존경받는 왕이었고 자기 옆에 기사가 100명이 있었는데 그 성을 나오는데 자기 옆에 아무도 없어요 광대만 한 명 있어요 근데 그날 되게 폭풍이 칩니다 비바람이 쏟아지는데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잘 곳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리어가 거기서 신세한탄인지 뭔지 모를 이상한 미친 것 같은 대사를 막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광대이기 때문에 광대가 그 대사를 막 받아줘요 그래서 둘이서 막 미친 것 같은 대사를 막 하는데 거기서 제 마음이 열립니다 되게 명장면이기도 하고요 비바람 속에서 리어가 막 울부짖는 장면 근데 제가 마음이 거기가 되게 움직이는데 제가 햄릿이 뭐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 얘기를 할 땐 움직이지 않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 작은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를 죽이고 저희 어머니랑 결혼할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요 햄릿의 처지에 별로 공감이 안 되고 그 고통이 죽느냐 사느냐 저는 그런 거 고민하지 않거든요 무조건 살아야죠 그래서 별로 뭐 안 움직이는데 맥베스 오셀로도요 마찬가지로 제가 뭐 지금 대통령 암살한다고 차기 대통령 될 것도 아니고 제 아내를 노리는 어떤 젊은 남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뭐 별로 그냥 그런갑다 하고 있는데 리어 왕의 그 부분에서는 되게 마음이 움직여요 제가 마음이 움직이는 게 아 내가 이 장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최근에 하는 마음이 들어요 어디서 봤을까 아 내가 지하철 1호선에서 본 것 같아 웬 할아버지가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그거 내가 본 것 같아 미친 것 같은 할아버지가 서울역에서도 좀 본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진이요 킹 리어라고 BBC에서 몇 년 전에 만든 영화거든요 리어 왕 식스피어 대본을 그대로 하면서 배경을 현대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뭐 안소니 호킨즈가 양복을 입고 있죠 다른 세 딸도 다 현대식 드레스를 입고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장면이 이 BBC 영화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식스피어 연극에서는 폭풍 후 치는 비바람 치는 언덕에서 하는 대사인데 여기서는 런던의 지하철역에서 낡은 옷을 입고 쓰레기를 주우면서 하는 장면으로 나와요 이 BBC 영화 연출자랑 저랑 똑같이 본 거예요 실성한 노숙자 할아버지가 된 거구나 이렇게 그 장면 그리고 제가 그 장면이 마음을 움직이는 이유는 거기에 저의 깊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제가 사회부 기자를 하면서요 경찰서를 다녔는데 학대받는 노인이 꽤 많습니다 어지간히 학대받아서는 경찰서 오지도 않아요 심각하게 학대받는 노인들이 있는데 학대받는 노인, 학대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거의 뭐 다 친자식들입니다 제가 그 생각을 하면 되게 두렵습니다 저의 정체성, 저의 서사, 저의 과업에 대해 뭔가를 느낍니다 저의 정체성이 뭐냐면요 인생 절정기가 지나가고 이제 노년기가 곧 찾아올 사람입니다 저의 서사는 이제 늙어간다는 거고 늙을 때 아마 몇 가지 피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제가 육체적으로 약자가 되는 거 아무리 운동 열심히 하고 근력운동하고 코어 강화하고 해도 결국엔 제가 몸이 약해질 거고 육체적 약자가 되겠죠 그리고 인간관계의 약자도 될 겁니다 제가 외모도 지금도 매력적이지 않지만 더 매력적이지 않게 되고 남자들 나이가 많아지면 몸에서 냄새도 난다고 하고 그리고 어떤 순발력 이런 것도 떨어지겠죠 말도 재밌게 못할 거고 어떤 지적 매력도 떨어질 거고 인간관계에서 그러면 약자가 되겠죠 제 친구들 중에 저를 떠날 사람도 있을 거고 병든 친구도 생길 거고 인간관계에서 그렇게 막 강자이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제 제 수입이 끊기겠죠 연금 정도 남고 그래서 경제적 약자가 될 텐데 그때 제가 정말 견디기 힘든 게 뭘 것 같냐 생각을 해보면요 제가 사랑한다고 믿는 사람이 저를 학대할 때 그건 진짜 괴로울 것 같아요 나는 그 사람을 사랑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학대할 때 그럼 저도 미쳐서 으아 강명아 니 꼴 좋다 이러면서 지하철 같은 데서 소리 지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이제 좀 주변 사람들한테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소리 듣게 평판도 관리하고 그러려고 합니다 근데 그 두 가지 아무리 애써도 결국 육체적 약자도 될 거고 인간관계 약자도 될 겁니다 한 가지 경제적 약자는 제가 조금 애를 쓰면 막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거는 꼭 불가피한 건 아니라서 제가 어느 정도 자산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경제적 약자가 되는 건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부동산 안부로 중요하면 안 된다 꼭 갖고 있어야 된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다 고령화 사회가 됐고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운명이 모든 사람한테 떨어지는 운명이거든요 약자가 될 운명이 그렇게 떨어질 운명인데 그런 고통에 대해 이야기하는 현대 소설이 현대 한국 소설이 별로 없어요 의외로 젊은이들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한국 소설이 많고 별로 없어요 오히려 리어왕을 읽다가 쉑스피어 시대보다 지금이 훨씬 더 그런 위기가 많은데 쉑스피어 작품을 읽다가 노년의 학대받는 그 고통 되게 아 맞아 이 처지는 되기 싫어 이런 걸 느낍니다 제 마음이 그때 그 순간에 갑자기 제가 리어의 처지에 서게 되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때 쉑스피어의 의도가 중요합니까? 쉑스피어가 무슨 의도로 썼는지 저희 몰라요 물어볼 수도 없고 아마 성격 비극 쓰자 이렇게 쓰지도 않았을 거예요 성격 비극이라는 얘기 자체도 쉑스피어가 죽은 다음에 그냥 어떤 평론가가 지어낸 말인데 그게 이제 합의가 되다 보니까 계속 그 틀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틀이 제 고통을 제 감상을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런 독서를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만권을 읽고 2만권을 읽고 그런 거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내 마음을 여는 책을 하나 찾아가지고 그 책이 내 마음을 왜 열었는지 생각을 하고 나름 설득력 있게 답을 나만의 답을 내는 거 그러면 그 답이 나에 대해서도 뭔가를 알려준다 그 작업이 쉽지 않거든요 훈련이 좀 돼야 됩니다 사실 뭐 문학책 읽고 나서 어리둥절한 상태에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저겁니다 독서 모임 독서 모임인데 독서 모임이 좋은 게 뭐 무슨 평론가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면 제 의견을 얘기를 못해요 그 사람 말이 다 맞는 것 같고 그럼 끄덕끄덕 하다가 아 그렇군요 하고 하게 되고 작품 해설을 봐도 제 의견을 얘기를 못하고 또 가만히 책을 보면서 제 의견 얘기하라 그러면 그것도 생각 잘 안 나는데 서로 모여가지고 비슷한 사람들끼리 서로 주눅들 그럴 관계 아닌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난 이렇게 읽었는데 뭐 이러면은 저렇게 말도 안 되게 읽을 수도 있나 하면서 내 의견도 말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자기 의견을 어떤 설득력 있게 조리 있게 말하는 훈련이 됩니다 이게 독서 모임이 사실 뭐 한국에서 지금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은데 뭐 미국 드라마 같은데 보면은 미국 같은 데서는 되게 활발한 것 같아서 부럽더라고요 저는 이런 강연장에서 독서 모임 합시다 독서 토론 참 좋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 요즘 같은 시대에 책 안 읽는 시대에 얼마나 먹힐 것이냐 어떤 때는 좀 아 뭐 되겠나 싶은 생각도 있는데 또 어떨 때는 되게 되지 않을까? 잘하면?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한강이나 뭐 호수 근처에서 이런 광경들 좀 보시죠 러닝크루라고 해가지고 젊은 분들이 막 스무 분씩 서른 분씩 같이 뛰는 거 제가 이 러닝크루 처음 봤을 때 무슨 체육대학 학생들 훈련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 걸 처음 봐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아 그냥 모여가지고 같이 뛰는 거래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왜? 혼자 뛸 수 있는데 왜? 이랬는데 요즘은 보면 되게 반갑고 저는 안 뛰지만 응원합니다 이렇게 뛰면은 규칙적으로 뛸 수 있게 되고 자기 좀 뛰기 싫은 날도 좀 강제로 뛰게 되고 혼자 뛰는 것보다 더 많이 뛰게 되고 이렇게 모여서 뛴 다음에 뒤풀이 하다가 썸듯하고 뭐 그런 것도 좋아 보이고요 저희가 어떤 작은 공동체가 지금 한국 사회에 다 무너져가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인간관계를 맺는 거 좋은 것 같아요 동네마다 동네마다 러닝크루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끼리 뭐 윗집 사는 사람 옆동 사는 사람 그런 식으로 아니면 트고 그래가지고 길거리에서 만날 때도 인사하고 그런 공동체의 기반으로서 러닝크루 만들어지면 본인들 건강도 좋아질 거고요 대한민국의 모든 동네에 러닝크루가 막 생겨가지고 그러면 다들 건강도 좋아지고 공동체 질도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러닝크루 되게 자연스러워 보이게 된 게 불과 몇 년 사이에요 3, 4년 사이에 러닝크루라는 운동이 러닝크루라는 모임이 그런 문화가 확산이 됐는데 리딩크루 북클럽 이것도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동네마다 그렇게 되고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발벗고 그런 거 막 지원해 주시면 좋겠어요 같이 토론할 거리 뭐 이런 거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 올리고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뽑은 좋은 책들 이 책으로 토론해 봅시다 하고 뭐 작가와의 만남 혹시 뭐 원하면 뭐 이렇게 중계해 주는 뭐 그런 일도 국립중앙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들이 하고 그래서 모여가지고 자기 의견 이야기하고 책 읽고 그러다가 또 친구도 되고 막 동네 사람들이랑 친해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남녀노소다 가뜩이나 다들 고독하다 하는 이 시대 그런 거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감동에 주의하세요 라는 이야기로 그런 주제로 1시간 10분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감동은요 감동은 목적이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내가 어떤 책을 일단 감동을 받으면 그 감동이 나한테 뭔가 말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 말해주는 걸 찾아야 되는데 그때 두 가지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검색 엔진에 검색하시는 거 그리고 평론가나 작품 해설 보고 그게 내 감정을 설명하는 거라고 착각하는 거 어떤 책에 감동을 받으시면 한 뭐 이렇게 감동받은 게 확실하면 한 3일에서 한 일주일 정도 한번 아무것도 찾지 마시고 계속 왜 감동받았을까 왜 감동받았을까 생각을 해보시는 그런 문학 독서 되시길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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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